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뭔가 거대한 음모 아니면 똥 그런게 숨겨져 있는 사연 같은데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제목. 죽어도 바람은 아니라고 하는 남편. 그런데 무릎을 꿀래? 이제 뒤져야지 이 새끼야. 언제? 이게 바람핑기 아니면 뭔가요? 남편도 봅니다. 남편 새끼를 찢어 죽여버리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고자 글 써봅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저희 둘 같이 볼거구요. 죽일겁니다. 죽일건데. 그러니까 확실한 판결 부탁드려요. 이게 바람인지 아닌지. 저에겐 평소 정말 친하게 지냈던 전직장 동료가 있었습니다. 저보다는 4살 남편보다는 2살 많은 언니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남편, 저, 언니 이렇게 3사람이 같은 회사를 다녔었고 언니랑 저는 같은 부서에 있다가 저는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이상했던건 제가 회사를 나온 뒤에도 엄청 친하게 지내던 언니가 최근 들어 제 연락을 피하는게 느껴지더라 이 말이죠. 아무 이유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 언니가 나한테 뭔가 오해를 하고 있나 싶어서 제가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를 만났죠. 그렇게 둘이 술 한잔하면서 언니 무슨일 있어? 혹시 나한테 뭐 섭섭한거 있으면 뭐 그런게 있으면 그냥 털어놔줘. 이렇게 물었더니 이 언니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울어요. 욱니다. 그리고 울면서 하는 말이 나... 니 남편을 좋아하게 됐어... 이런 미친 소리를 합니다. 이 거지같은게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말이라 그런가 진짜 농담 아니고 바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물론 기분이 좋아서 웃은건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는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남편 솔직히 키가 좀 큰거 빼고는 외모가 그닥 못생겼어요. 그지같애. 거기다 말을 재미있게 하는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되게 궁금하더라구요. 화가나는 것보다 도대체 그 새끼의 어떤 점을 보고 반했나 싶었더라 이 말이지 아니 그보다도 저는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장난인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반했다라는 이유를 들어보니 이건 뭐 그냥 개또라이 미친 새끼네요. 그런 만큼 저는 이걸 당연히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구요. 이건 언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본인이 저였다 해도 당연히 바람이라 생각을 하고 화를 냈을거다 이러면서 미안하다며 엉엉 울었는데 그랬는데 이 미친 남편 새끼 혼자만 절대 아니라며 잡아떼네요. 그러니까 이 언니 저희 남편에게 처음으로 반하게 된 계기가 이래요. 재작년 이때 언니 나이가 29살이었는데 되게 많이 우울해 했어요. 우울해 우울 밥도 잘 안먹고 말도 없어서 저도 되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튼 당시 저는 남편놈이랑 한창 연애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해 12월 31일 마지막날 근무를 하던 중 남편이 이 언니한테 아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합니까? 라며 다정하게 묻더래요. 다정하게 다시 아니 요즘 왜 그렇게 우울해 합니까? 이렇게 다정하게 묻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이제 오늘만 지나면 서른이라 마음이 뒤숭숭하고 속상해요. 뭐 이러니까 남편놈이 헤헤 꽁꽁씨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꽁꽁씨는 서른 살이 되어도 여전히 지금처럼 예쁠테니까요. 뭐 정 그렇게 우울하면 우리 오늘 같이 있을까요? 꽁꽁씨의 20대 마지막을 함께하모 어? 그렇게 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30대도 응원하고 싶은데 말이죠. 어때요? 뭐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때 언니는 속으로 아니 애인도 있는 사람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살짝 당황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날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라 아 같이 회식가자는 뜻인가? 뭐 대충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 이날 새벽까지 회식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집에 와서도 계속 그 말이 생각나고 막 마음 설레면서 떨리고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 이래요. 했어요. 생기더랍니다. 물론 언니는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제 눈치를 보면서 물론 꽁꽁씨는 별뜻 없이 그냥 말한 걸 거야 이랬는데 여러분은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당시 저랑 연애한지 싹 3개월밖에 안 된 시점인데 지 여친이랑 제일 친한 언니한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은 납득이 돼요? 그리고 남편 새끼도 그렇지만 벌써 한참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언니도 얼탱이가 없어 그지같애 둘 다 여튼 이쯤 되니까 저도 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다 말하라고 했죠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언니랑 내 사이 돌이킬 수 없는 거고 끝내야 하는 거니까 나 몰래 만나거나 연락 주고 받은 거 있으면 다 말해봐 그러자 하늘에 맹세코 절대 없다고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남편이랑 마주치면 그 인간이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해요 뭐 대충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아... 또 이렇게 한 해를 같이 지내면서 보낼 수 있게 돼가지고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꽁꽁씨 이런 미친 멘트들 아 그리고 작년 언니 생일 때 저희 세 사람이 다 같이 만났고 그날 생일 선물로 구두를 하나 선물했거든요 참고로 남편놈이랑 같이 백화점에서 고른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언니가 그 구두를 신고 나오니까 남편 새끼 왈 좋은 구두는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신경 써가지고 고른 겁니다 꽁꽁씨 앞으로 좋은 길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미친 소리를 했으면 물론이고 그 외에 평소에도 마찬가지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습니까 이런 것들은 예사하고 아니 그냥 머리 스타일이 조금만 바뀌거나 심지어 리스틱 색깔이 변하면 바로바로 알아본대요 지 혼자만 아무도 모르는데 그리고 계속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이쁘다고 이런 걸 다 기억하고 있는 언니도 그렇고 그 말을 씨부린 남편 새끼는 더 열받아요 그리고 이거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게 언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나는 그 사람의 섬세함과 다정함에 반했던 거지 절대 친한 동생의 남편에게 반한 것은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 이게 뭔 개소리야 아무튼 완전 열받아서 주체가 안되는데 그래도 엉엉 울고있는 언니를 때리진 못하겠고 그냥 언니 가방만 밖에다 던져버리고 바로 나왔어요 그런 후에 집에 오자마자 자고 있던 남편 새끼를 깨워서 바로 멱살을 잡고 야 이 개새끼야 너 꽁꽁이 언니랑 나 몰래 바람폈냐? 이러면서 욕을 했더니 이 미친놈이 대뜸 무릎부터 꿇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저보고 진정을 하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무릎을 꿇는 건 너를 진정시키기 위함일 뿐이야 절대 잘못을 했거나 찔려서 이러는 거 아니다 이런 지랄을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당당하냐 라고 물었더니 내가 그런 말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난 적은 없었어 그런데 인마 생각을 해봐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 너도 얘기를 들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막말로 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연락하고 만났겠지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절대로 바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진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 언니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었대요 지금도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말을 했던 건 어디까지나 사회생활의 일종일 뿐이고 일환일 뿐이고 평소 제가 언니한테 감정적으로 많은 의지를 하니까 자기도 좀 친해지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그 언니한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 뿐이라며 계속 오리발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나랑 사귄 지 3개월 밖에 아 다시 하겠습니다 나랑 사귄 지 3개월 차에 했던 말도 사회생활이냐 그렇게 같이 있는 게 사회생활이냐고 이 새끼야 라며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그냥 회식 얘기했을 뿐이라고 해요 20대의 마지막을 회사 사람이랑 다 같이 보내자 오늘은 집에 일찍 가지 말고 끝까지 달려보자 뭐 이런 의미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이거를 저 때문에 했던 말이래요 그게 뭔 개소리냐 하고 물으니까 친한 언니가 우울해하는데 힘이 못되고 있다며 너도 같이 힘들어하고 엄청 우울해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잘 달래주면 너도 같이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지 이런 미친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 않게 씹으리는데 지금 글을 쓰면서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세상에 그런데 이 새끼는 계속 억울하다면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억울해? 그러면 회사 게시판에 올려서 네 억울함을 좀 풀어보자 이러니까 미쳤냐며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쭤보는 겁니다 아마 회사 게시판에 올리면 이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사회생활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게 좀 신경이 쓰이기는 개뻘! 그냥 올릴 거고요 이혼도 할 겁니다 이 미친놈이랑 같이 살 바에 그냥 죽고 말지 그나마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이혼을 할 땐 하더라도 죄는 알려줘야 하니까 그래서 글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일이 확 꼬이는 경우 이것 자체를 증거로 써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여튼 남편 새끼 보여줄 거니까 밟아주세요 댓글 1번 어 남편이 흘리고 다녔네요 그러다가 덥석 무는 여자 있으면 모텔 가는 거고 그나마 지금 이 여자는 쓴이랑 되게 친한 언니니까 찔려가지고 끝까지 안 간 거 같아 꿀꿀꿀 2번 잠만 안 잤을 뿐 서로 로맨스 놀이 했네요 남자는 일부러 여지를 주고 여자는 그걸 즐기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바람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봅니다 차라리 대놓고 바람을 피우면 그냥 뭐 아 그래 그만한 각오는 하고 있구나 하겠는데 지들 평판 떨어지는 게 싫으니까 주변에다 우리는 친구로 써 웅웅웅웅웅웅 이 지랄 하면서 배우자만 바보 등신 만드는 게 쓰레기죠 3번 님 남편이 못생겼으니까 그나마 걸려던 게 하나뿐인 거예요 만약 외모가 잘났으면 여럿 꼬였겠죠 꼬셨을 거야 4번 이거 분명 그 언니한티만 작업을 걸었던 게 아닌 겁니다 다른 여자한테 작업을 걸고 모텔에서 뒹굴었는데 쓴이가 멱살 잡았을 때 지도 그게 들킨 줄 알았겠지 그러니까 무릎부터 꿇었던 거야 그랬는데 어라? 그게 아니라 알고보니까 그 언니 얘기네 개꿀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죠 내 댓글 와 님 미친 혹시 궁해세요? 관심법 덜덜덜덜덜 바로 이거네 이거야 했네 했어 5번 야 그럴싸하다 그죠 보니까 그 언니가 노린 것 같은데요 뭐 이혼을 시켜 지가 가지려는 목적이 있었거나 그게 아니면 남자가 자꾸 여지만 주고 마음을 안 주니까 짜증나서 연먹이려는 그런 속셈 같은데 복수하려고 6번 설령 진짜로 바람이 아니라 해도 이거는 미친게 확실하죠 이런걸 보고 이제 실제로 바람을 피우든 안 피우든 간에 저런게 이제 끼조 끼 바람 끼 어 막말로 저렇게 막 주변 여자들한테 막 멘트 날리고 막 신경써주고 이러다가 하나라도 걸리면 그러면 만약에 그 여자가 이쁘다 그럼 가는거야 저는 안 이쁘니까 안 가는거고 어 그렇죠 어 감사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고 진짜로 음 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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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